재밌어요? 물 뿌려달라고요? 물 안 뿌려주고 여러분들한테 마이스트로가 될 수 있는 음파를 뿌려줄게요 오...순발려? 다섯 살 때 부쳐 나는 피아노을 쳤어 배초밴부터 모자르트 바울 쇼팩 원한 하나는 걸 접수서 가사를 썼어 난 이게 참 좋아 그건도 보름 베르선 제어 무한림이 돼 그게 내 마세월이 커 하얀색 대리석 하우스 마이크 바로 나의 제휘폼 불러 마이스트로 마이스트로 불러 마이스트로 마이스트로 교육받을 준비했어요? 네 렛츠 기릿